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나이트라인 시작합니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제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당분간은 늦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탈리아 속담에 교사는 자신을 태움으로써 다른 사람을 밝게 비춰주는 초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교권이 바로서야 학생 인권과 학생 수억권도 보장됩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목요 드라마 국민사양투표가 방송됩니다. 수억권도 보장입니다.